수년째 원인 모를 꿀벌 폐사와 대량 실종 사태가 이어져 양봉업계가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데요. 로열 젤리가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꿀을 대체할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양봉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년째 꿀벌들이 죽거나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올해는 사정이 더욱 좋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로 봄은 더 빨리 시작됐고 이후 냉해에 잦은 빛까지 겹쳐 꿀 생산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벌꿀을 대신할 대체 수확물로 로열 젤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왕벌의 먹이로 불리는 로열 젤리가 피부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열 젤리가 함유된 화장품을 12주 동안 사용한 결과 주름이 최대 21%나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열 젤리는 피부 노화의 원인인 콜라겐 감소를 억제하고요.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품에서 화장품의 새로운 소재로까지 쓰임새가 확대되면서 양복농가의 새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로열 젤리를 화장품 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소재로써 활용하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로열 젤리 생산을 위해서는 전문 기술을 익혀야 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